어머 깜짝이야! 오 시속게임! 오 시속게임! 시속게임? 시속게임이 뭐야? 아이랜드 대 그라운드인가? 이번 테스트는 아이랜더 대 아이랜더 맞대결입니다 통으로 올 수가 없네 좀 더 긴장감이 생겼던 것 같고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라운더 대 그라운더 두 유닛의 맞대결입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 이긴 팀은 전원 아이랜드로 충원됩니다 이번에 아이랜드를 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돼 50% 확률이네 해당은 해 진 팀은 전원 전원? 그라운드로 방출됩니다 제가 여기서 반절이 그라운드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랜드2NA 최초의 최초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최초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최초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뭔가 진짜 서바이벌 같아 진짜 시작하는구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고 그라운드로 방출되면 탈락자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탈락만 되지 말자 그라운드에서 두 명이 즉시 탈락합니다 즉시 탈락 너무 충격적이고 직접 가고 싶지 않아요 아 싫어 무조건 올라가야 해 이겨서 올라가면 탈락하지 않아 진짜 아이랜드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생각했고 진짜 이번에는 안 된다는 말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